음 음 이거 처음 봐요 여러분 오늘은 스멀스 하고 초코칩 크림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도 먹어보세요 그리고 까먹지 마세요 구독은 꾹 눌러주세요 스멀스는 마시멜로드 들어가있고 진짜 맛있어서 먹은 우리 오빠가 좋아하는거에요 근데 우리 오빠 한국에 가서 우리 모네물을 치이 음 맛있네요 저 원래 싫어하는데 스멀스하고 스멀스랑 섞여있으니까 맛있어요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어서 저거 조언해줬어요 이거 그래서 랜디를 시켜서 우리 엄마랑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한 그릇씩 드세요 이야 진짜 이렇게 진짜 커요 막 여기 초콜렛들 그리고 크림 하고 초콜렛도 근데 맛있어요 진짜 이거는 스멀스인데 이거는 이거 이거 먹으니까 초콜렛 초콜렛이니까 어 막 그럼 진짜 맛이 어 비슷한건 아니고 그냥 어 노르멀이에요 노르멀 마시마를 너무 많이 먹었네요 음 마시마를 너무 많이 먹었네요 너무 많이 먹었네요 음 너무 많이 먹었네요 이거 마셔요 어 어 크림이 녹고있어요 여기 봐요 어떡해요 그래도 크림은 몸에 안좋으니까 괜찮아요 오늘 공부하러 왔는데 먹으러 갔나 공부를 안하네 응 어떡하지 먹는다고 정신이 없네 헉 찐득찐득해요 이거는 마시마요만 있고 그래서 조금만 있는 음 스멀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봐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굿바이